어 뭐야 금지시간 동행시 상금 10% 차감됩니다 저 저기요 저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저기요 뭐야 나가도 되는 건가 배고픔이 많이 차는 게 뭐가 있지 물이랑 낚싯대 오 천재 천재인데 우와 물이랑 낚싯대 생각도 못했어 물이랑 낚싯대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를 먹으면 되는 거잖아 저기요 네 부르셨나요 아 저 스테이크 두 개랑 물 양동이 하나랑 낚싯대 하나랑 블럭 두 개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파 룰이 있네 모든 참가자는 마크 시간 기준 8일간 생존을 하는 것은 기본으로 한다 아 근데 음식 음식부터 주면 안될까요? 아 나 배고파 죽겠는데? 음식 좀 빨리 주세요 아 나 죽는 거 아니야 시작하자마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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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다 왔다 아 됐다 됐다 야 야 됐다 됐다 야 음식 음식 무한리필 통행이 가능하대 나갈 수 있나봐 룰 좀 읽고 나가자 게임에 필요한 물품 또는 문의사항 방안 레버를 통해 가능하다 일부 주문이 불가한 상품이 존재한다 모든 물품은 정해진 금액의 100배 적용이 계산된다 100배? 모든 참가자는 밤이 되면 개인 방으로 이동한다 금지 시간 통행 시 한 명당 1만원씩 차감된다 아 이게 그냥 밤에 나가면 만원씩 차감이 되나봐 본 게임에는 다양한 게임 룰이 존재한다 하루동안 2인 이상 탈락할 시 게임은 즉시 종료되며 상품은 영원히 된다 안 죽거든요 음 아 피가 절반만 깎이고 그 이후로 안 깎여서 전직 고기 2개 남겨놨습니다 와 잠깐만 이거 케이크 있는데? 본인들이 몇 번방인지 이야기 한 번씩 해보는 거 어떨까요? 아 좋아요 아 좋죠 6번방 배정받았다 그니까 1번부터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적어놔야 되니까 아 그렇죠 저도 1번부터 알으면 외칩시다 누구라고 외칩시다 1번 누구 유루루 2번 2번 다리 3번 2번 르마입니다 4번 룰빈입니다 5번 꾸니입니다 6번 귀여운 키드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 입었습니다 아 7번방 초깨비입니다 8번방 꾸레삼입니다 1번 오케이 대충 확인했군요 좋아요 사실 음 그러면은 4번성이 누구시라고 하셨죠? 요루루님 아 요루루 아 방금 돈이 깎였어요 어? 어 뭐야? 36만원에서 네 얼마였어 그럼? 36만원 아니었나요? 돈에 예민하셔야 다들 조심해야 돼 아 이거 돈을 확보로 쓰면 안 되네 오! 어! 오우야야야야 웃겨 웃겨 공부야 엄청 찍혀 다 챙기면 돼? 여우로 집급비나 아enge여! 아 이렇게 사납하는 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아 이거 사납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사납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어 뭐야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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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설치할게요 네 이거 건들지 말죠 우리 어 위험하네 위험하네 어 위험한거야 다들 주먹이 강하시네 어? 화끈한 아재? 1번님 뭘 산거야? 1번이 유로루님 맞죠? 아니 화끈한 아재 용암? 잘 졌다 어 이거 안 줄어든거 아닌가요? 그렇네요 아무도 안썼다고 에이 그럴리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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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과지가 네 발전과지가 하나 떴는데 어 뭐야 제가 단번에 사실 고기를 샀거든요 너무 배고파서 고기를 샀는데 대상이 왔다는거에요 그래서 상자를 열어보니까 용암양동이가 있는거에요 그래서 어 이거 뭐지 하고 먹었는데 우배송 온거라고 하더라구요 아 하긴 불덕님이 그전에 먼저 그게 떴수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몰래놨다고 공통하고 고기를 샀습니다 돈이 들었는데? 아 뭐야 14만원? 어? 어? 갔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오오 나 죽는다 잠깐만 아니 어려움이 어려움이 왜 바뀌신거에요? 뭘거 있으신 분? 뭘거 진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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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죽어요 진짜 미사칵 미사칵 뭐야 나 나 보고 나 벅이 사라졌어 벅이 사라졌는데? 그니까 저분은 지금 0이에요 배고픔이 애초에 먹을거 있는 사람 사람 죽어요 아 빼빼빼빼빼놔 뭐하도 보건 안대 보건 안돼 보건 안 돼 이거 뭐야 이거 맞아 거기 거기 형 잠깐만 뭐야 뭐야 아이템이 엄청나는데? 이거 뭐야 퍼핑 아이템 아니야? 무정기 뭐하나 무정기 아 잠깐만 7번 8번 6번 죽었어 3명 죽었는데 뭐야 하룻밤 사이에 잠깐만 아 저 배고픔 너무 아픈데 이거 먹일거 아까 서른 두개 받았다고 했는데 5개씩만 좀 주시면 안될까요? 르마님 야 배고픔 다는 저건 뭐야? 간밤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에? 저 그냥 로비에 계속 있었는데요? 옆방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 같은데? 그거를 제가 냈다고요? 저도 못 들었는데? 문 열리는 소리는? 어? 저도 못 들었는데? 와 진짜 센 좀비 뭐야? 들어가야겠다! 아니 싸워 싸워봐 싸워봐 진짜 센 좀비만 나중에 싸워봐 도와드릴게요! 이게 뭐야? 잠시만 저 갇혔어요 문 열어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이거 4명이랑 같이 뛰자봅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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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간다! 죽여! 와 진짜 아파! 다 잡았다! 됐다! 와 세상에 2개 더 들을까요? 잠깐만요 근데 3명은 비지 않아요? 잠시만! 소니님! 여러분들! 너무 의심스러운 게 제가 1번방이잖아요 옆방이 2번방이고 앞방이 다리님이라서 간밤에 들리는 소리가 르마님 상자 여는 소리나 다리님이 낚시하는 소리밖에 없는데 간밤에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다리님 낚시하는 소리 들렸고 지금 1명이 없어요 저는 궁금한 게 문을 어 잠깐만! 어! 훈이님! 죽었네! 일단 이거 1명이 없다니까? 1명 죽었잖아요 이거 르마님 수상하거든요 저는 근데 저희가 이거 소리를 들어보세요 문 여는 소리가 안 들려요 문 여는 소리 안 들려요? 잠시만! 요로르님? 아니 이거 문 여는 소리가 애초에 안 들리는데 요로르님이 이거 들리지 않아요? 어? 어? 안 들리는데? 들린다고요? 전혀 안 들려요 어딜 봐서 들린다는 거죠? 진지하게 안 들려요 이거 무슨 정치적 어 잠깐만 일단은 상금이 6만원이 사라졌어요 10만원 됐거든요 뭐야! 하루만 사이야? 저 아무도 안 시켰습니다 이거를 거짓말 할 이유가 없죠 저는? 사람들마다 가격이 다르다고? 여러분 투표책 왔어요 투표 어? 희망탈 남자? 와 잠시만 야 타이밍 쩐다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왜 하필 왜 하필 아 잠깐만 나 이거 제작진에게 물어보고 싶네 하필 내가 요로르님한테 몰릴 때 하필 이런 게 나온다고? 저요? 이거 네 호구로님 되게 의심되거든요 저도요 이거 왜 말씀드릴게요 이게 방금 전에 로비님이 전화로 그걸 물어봤대요 네 무선으로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된다고 근데 다른 게 궁금해서 물어보셨다는데 투표용지 이거를 누구로 살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이미 재고가 다 나갔대요 어? 그러니까 이만인즉슨 누군가가 투표용지를 샀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몰아갔던 거죠 밤이든 어 그렇기 때문에 요로르님을 죽이는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저는 흐름대로 갈게요 이거 그냥 흐름대로 가는 게 나을 거 같아 이거 아 일단 나한테 화살이 날라올 거 같진 않아 나한테 화살이 날라올 거 같진 않아 아닌가 네 아무래도 제 신변이 위험해진 거 같아서요 이거 드리겠습니다 뭐죠? 아 이거 드리면 도전한 도전까지 어쩌실 거예요 갑니다 몸을 지키세요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아 이거 섞이시대도 어떡할 거야 잠시만 잠시만 불러봐 예 호출 받았습니다 저 나무 이거 이거 뭐라 해야지 하나 이거를 네 나무판장 두 개 더 주세요 2,000원이네요 총 4,000원 되겠습니다 네 두 개 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개 내 몸은 지킬 수 있을 거 같아 검 오우 쉣 아 이거 죽여주세요 같이 쳐요 다행히 용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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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용왕 도망쳐 용왕 갖고 와야 돼요 용왕 용왕 갖고 와요 용왕 용왕 뭐야 용왕 내 손에 렉 때문에 어 됐다 뭐야 나도 푸는 거 아니야 어 오오오오오 어! 뭐요? 달인이 저 사람이 미쳤어 빨리 칼 주문해 다이어 칼 주문해 왜왜왜왜 나 죽을 뻔 했어 왜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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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칼, 칼들아 칼 때려 때려 죽여야되요 들어오면 죽이세요 저 사람 맞아 저 사람이 어, 어 나 어떻게 살아서 나왔뇨? 하하하하하하 와 저 사람이였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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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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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어? 잠깐만 용암 설치하면 물 좀 설치해가지고 막아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저 사람 그러니까 용암 뺏어 용암 뺏어 용암 뺏어 아 뺏었어? 나이스! 용암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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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끽이 만들었어 저.. 어.. 엇..뭐뭐뭐 여기있어..여기있어..여기있어..여기있어..여기있어..여기있어 몇개드릴까요 어..들어왔다 르만님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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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동맹? 동맹 동맹 으아아악 아,,일단은 제가 탈락을 했고요 아..아쉽게 상금을 진짜 아쉽게 해 아..아쉽다 그래도 그래도 재밌게 했어 아..아니 르만님 이렇게 생각할 줄이야 생각한 사람ㅋㅋㅋ 되게 사악한 사람 아...머니게임 재밌네 일단은 이런 게임에 초대돼서 너무 재밌게 했고요 어 뭐... 르마님이 저를 죽였다고 르마님한테 가서 악플은 악플은 하지 말아주세요 악플 하지 말고 말고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